아무리 진단을 받았는데 비타민C 고용량을 엄청 먹고 나서 싹 괜찮아졌다고 내시경으로 그거 한두 분이 아니에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박이 웰리스크린에게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타민C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박사님 영상을 보고 메가도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위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다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수지재자인 반재상 원장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반원장의원으로 한번 설명을 잘해요 네 아주 설득력 있게 그래서 한번 우리 반원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내가 혹시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네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수술하는 환자들한테 일단은 비타민C 메가도수를 권합니다 권하는데 사실은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면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니까 그 항생제를 먹는 기간 동안에는 위가 더 예민해지죠 그니까 그때는 일단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선 그거 끝나면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큰 스트레스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회복하려면 바이타민C를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그래서 1g씩 1g씩 이렇게 하루에 3번을 먹으라고 대부분 얘기를 드리면 놀라세요 3,000을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 쓰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워 저도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 달만 잘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거든요 속이 안 좋은 것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괜찮아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게 산이잖아요 거의 식초 같은 거죠 산하고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소이장장애가 있던 분이나 예민한 분들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꼭 말씀드리는 게 밥을 드실 때 식중에 드셔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초반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익숙할 때까지는 중성 비타민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성 비타민 그러니까 산이 아니고 중성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해서 한 달 정도만 이걸 이겨내시면 그 다음에는 위가 더 좋아집니다 그건 우리 박사님께서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반원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사할 때 먹어라 식사 중에 그래야지 위가 덜 쓰리고 그래도 쓰리면 중성 비타민을 활용해라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것이 위를 좋게 만드는 영향을 결국에 가서 좋아진다? 그거는 이제 비타민C를 왜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 식사 때마다 먹다 보니까 위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비타민C를 드시고자 하는 분들의 직면을 하는 문제인데 우선은 비타민C를 6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는 걸 왜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식사 때마다 대개 6시간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6시간 사이클로 비타민C 대사가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그냥 6시간 간격으로 하지 말고 식사 때마다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비타민C는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의장이 조금씩 다 망가죠 위염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시경을 해보면 그래서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비타민C라는 산을 빈속에 해주면 뭐 영락없이 이건 안 먹습니다 너무 속쓰리기 때문에 속쓰림 체험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진짜로 안 먹습니다 인간의 본 그래서 속쓰림을 체험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채운 다음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강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심하면 중성 비타민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중성 비타민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위 속에서 음식이 두세 시간을 머무르거든요 머무른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세 겹의 평화근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위장이에요 다른 데는 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 대장, 식도 이런 데는 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위만 세 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화근이 음식을 그냥 섞는 역할이 강력한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음식이 섞일 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게 먹었지만 거기에 별 성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을 알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끼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 알려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트로스아민이라는 바람물질이에요 그건 잘 알려져 있는 바람물질이에요 특히 질소화합물하고 그다음에 질소화합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소화합물이라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질소화합물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질산염 같은 그런 것이 합쳐지면 특히나 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산성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딱 위장이야 딴 데에서는 안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음식이 들어가면 염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장은 어쩔 수 없이 산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산염하고 이 아미노산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만나면 영락없이 나이트로스아민이라는 바람물질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화학적으로 그 두 개의 화학 반응을 비타민C가 억제한다는 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속에 제가 말한 아미노산은 원래 단백질이니까 아니 특히나 위장에서는요 펩신에 의해서 고기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소위 질산염 같은 거는요 뭐 아질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거는 음식 속에 많이 들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방부제라고 해서 조금씩 쓰는 것들이 다 질산염이에요 아질산염이 다 방부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속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생기는 양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생기는 양의 문제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그때 충분한 양을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양이 음식과 함께 섞이면 1차적으로는 버퍼를 만들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지 않아서 속이 안 쓰린 데다가 음식하고 음식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위장의 운동에 의해서 비타민C가 섞이게 돼 있어요 섞이죠 그건 내가 뛰거나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위장이 알아서 잘 섞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화학 반응이 생긴 나이트로사미를 억제해줍니다 그 증거를 제가 이제 확인한 게 뭐냐면 30년 동안 하면서 맨 처음에 비타민C 뭐 속이 쓰리고 못 먹는다는 분이요 일주일 그러니까 그 자기 위장 상태를 자기 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당신들의 위장 상태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맨 처음에 내가 두알 두알 두알씩 하루였는데 힘든 사람은 한알 한알로 하는 거 사실 중성 비타민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양을 좀 줄이면 속이 덜 뛰어요 그렇게 잘 견디면요 일주일쯤 지나서 두알로 쓱 올려도 괜찮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 내가 그렇게 치료를 해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위장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한 6개월 1년 뒤에는요 막 너무 잘 먹는 거야 위장이 너무 튼튼해진 거야 밥먹고 들어서면 배고프대는 거야 아시잖아요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요 밥먹고 들어서면 배고파 사실 이것도 난 우리 형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내가 고친 자가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반드시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나이트로사민의 생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위장 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위장 약은 없죠 위장은 약이 없어요 다 증상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히 좋아지기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대개 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산 공격 때문에 속이 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산제를 먹으면 그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억제시키죠 산을 억제시키는 거는 원인을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생 먹잖아요 그거를 안 낫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C는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근원치료를 하는 거예요 나이트로사민 생성이 줄어드니까 위장 벽을 공격하는 물질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들어가서 위에서 생길 수 있는 바람 물질들을 덜 생기게 막아주는 거는 확실한 거네요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때문에 먹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하는데 저 이거 먹고 1년 지났는데 너무나 위장이 튼튼해졌다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식사할 때 꼭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반드시 아니 굳이 그걸 빈속에 6시간 간격으로 먹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위암 그리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가장 관련이 많잖아요 비타민C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의 관계 네 논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논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비타민C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소위 말해서 독특한 캔슬 아시잖아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때문에 생기는 암이 딱 있잖아요 아무 암이나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발암 작용을 비타민C가 억제한다는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좋은 거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먹어서 속이 쓰일 수는 있는데 잘 견디고 견디면 돼요 잘하면은 꾸준히 먹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위에는 너무 좋은 거네요 당연하죠 사실 모든 분들이 약간의 신경성 위험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한 뭐 1년에 2, 3번 정도 꼭 탈이 났었는데요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이거 비타민C 메가도스 한 개 지금 한 1년 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그런 느낌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장상피화생이라고 있잖아요 장상피화생 때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내시경 하다보면 장상피화생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임상적으로 보면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암 위험이 높다고도 있잖아요 그렇게 9배 12배 이렇게 나오는데 비타민C를 꾸준히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저는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아 그래요 장상피화 메타플라이저가 그렇게 오신 분들 비타민C 먹었고 2년 뒤에 싹 원래대로 장상피화생이 좋아졌다 그럼요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좋아지기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래 장상피화 변화는 리버서블 체인지거든요 가역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장상피화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 굉장히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게요 그 얘기는 아 네 그럼 박사님도 장상피화생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맘정돼있죠 저는 근데 그 이유가 비타민C로 결국은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없죠 없어졌어요 지금 장상피화생이 거의 없죠 지금 아 깜짝 놀랐어요 제자가 내시경을 하고 선생님 왜 이렇게 장 메타플레이저가 왜 이렇게 심하십니까? 마치 그냥 자갈을 깔아놓은 것처럼 자갈을 깔아놓은 것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요 내시경을 봤을 때 그 장상피화생이 심해지면 근데 왜 이렇게 심하냐 나한테 그랬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정상처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사실 영상을 보시면서 위 때문에 나는 비타민C 못 먹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거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꾸준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위는 더 튼튼해집니다 위는 더 튼튼해집니다 네 확실하네요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암 전 단계 위암 전 단계 환자가 비타민C 고용량을 해가지고 좋아졌다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얘가 들었군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도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 그렇게 글쎄 좋아지기까지 할까라는 아니 왜냐면 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그 발암 물질을 없애주니까 더이상 발암 작용이 진행이 안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론 이거는 학문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몇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한테 그러한 아무리 진단을 받았는데 비타민C 고용량을 엄청 먹고 나서 싹 괜찮아졌다고 내시경으로 그럼 한두 분이 아니에요 위암 위암 초기나 전 단계 뭐 이런 건가요? 선교사님 중에도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박사님 때문에 제가 위암을 치료했기 때문에 뭐 저한테 그렇게 전화 주신 선교사님도 몇 번 수술은 하신거죠? 아니 아니 수술 안하셨죠 수술도 안하구요? 전단계였대니까 전단계 완전 위암은 아니고 전단계였는데 비타민C 고용량을 하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몇 분 계셨군요 저는 뭐 여러분한테 그런거 전단계라는게 메타플라지아 뭐 이런건가요? 아니아니요 메타플라지아는 전단계는 아니죠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초기 위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암이였는데 그래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좀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나지가 싹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된거야? 이런 아 몇 년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거지 그런거지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타민C 메가도스를 못했던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한번 시도해보실 것 같구요 네 또 이 반원장님 경험으로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잘 설명드려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